대기실에 나타나 원영, 성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인터뷰는 1년만에 컴백! 역대급 콜라보로 돌아온 모모랜드! 얼른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둘, 셋! 개철 티켓! 안녕하세요! 모모랜드입니다! 반갑습니다, 모모랜드! 먼저 기다렸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우리 메리들이 기다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네, 안녕하세요. 나윤입니다.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저희 메리들에게 얼른 무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1년만에 컴백인 만큼 그리고 처음으로 뮤뱅에서 컴백하는 만큼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지켜봐주세요. 네, 이번 신곡 야미야미럽 엄청난 분과 함께 콜라보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번에 남미 아티스트 나띠 아티션과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되었는데요. 야미야미 러브는 달콤한 사랑의 얘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소개만 들어도 정말 너무너무 신나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주목해야 할 퍼포먼스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로 이름 하요. 엘춤인데요. 러브 라이크 디스가 나오면 손가락으로 엘을 만들어서 몸에 딱 붙이고 각자에 맞춰서 이렇게 리듬을 타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네. 하나, 둘.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Are you ready for love like this? 예! 네, 진짜 따라하기 좋은 포인트인 것 같네요.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모모랜드의 컴백 무대는 언제 만나볼 수 있나요? 그 전에 감성 가득한 팬드 스테이지 원위의 너의 우주는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펑키하게 돌아온 모모랜드 무대 곧 돌아오니까요. 모두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